비선형 cbp 분석에서도 좀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로부터 천 단위 그 다음에 추가 천 단위라고 하면 가격 변동비 공원 이익 고정비 이게 다 같지 않다는 거죠 비선형이라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100원 80원 60원 50원 40원 30원 만원 8천원 이라고 하면 다 틀리잖아요 이게 비선형이라고 근데 틀리긴 하지만 요 구간에서는 선형이잖아요 그래서 불연속 선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료 보시고 요거부터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주의사항은 뭐냐면 요 구간에서는 100원인데 요 구간에서는 80원이다 라고 하면 이 구간이 왔을 때 얘는 100원 유지된 상태에서 얘만 80원인지 얘가 오면서 다 80원인지는 자료 보고 확인해야 돼요 그게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구간별 다르게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100%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자료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자 주로 이제 구분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만약에 다 80원이 된다 라고 하면 어떤 표현을 쓸까요 자 천 단위까지는 가격이 100인데 많이 생산할수록 평균 가격이 떨어진다 라고 하든지 천 단위를 초과하게 되면 전체 평균 가격이 80원이 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전체 다 이 가격으로 봐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구분되는 걸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선형이 유대는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 손입분기 분석을 실행하고 이제 도출된 해를 검증한다